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어떻게 보면 용산을 향해서 시위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어나갈까 권력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픈 그런 현실인데요. 언론 얘기하셨으니까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검찰의 애완견,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자 예행 연습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희대의 망언이다 이런 얘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독재자 예행 연습을 하냐 중대 범죄 실체를 국민께 전하는 언론을 애완견으로 매도한 이재명 대표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 기본 수준을 의심케 한다. 언론까지 협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언론에서 비판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자격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MBC 탄압하기 바이든 날리부부터 해서 윤석열 정권의 쓴소리하는 언론들은 다 그냥 배제시키고 외국 갈 때도 수행단에다가 진짜 쫀쫀하게 그렇게 쫀쫀는 복수하면서 도어 스태핑도 하다 중단하고 지금 방송 장악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방통위원장 자기 장악하고 방심위원장 장악하고 MBC와 KBS의 마음이 안 드는 이사들 제거하려고 국민권익이 앞세워가지고 청탁금지법 이거 저거 갖고 전부 내친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 감사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할 자격 자체가 저는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저는 정말 짠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번에 이 내용을 제가 정치검사 조작수사특별대책단에서 활동하면서 그 내용들을 실제로 국정문건도 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거는 절차나 내용 면에서 정말 하자투성의 판결이에요. 이건 충분히 다퉈 봐야 돼요. 그런데 아주 그냥 법리적이거나 항상 이현석 총장이나 한동훈 등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증거와 법리 이런 얘기를 떠나서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정말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당사자로서 표적수사를 당하는 당사자로서 그 심정이 오죽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보면 그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니까 그게 실제로 그런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8년 전에 손석희 앵커가 뉴스 브리핑에서 한 거기에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와치독도 나오고 랩독도 나오고 슬리핑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랩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인의 무릎에서 기원받은 애완견들이 간식이라든지 맛있는 걸 더 얻어먹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애교떠는 거 그걸 랩독이라고 하는데 그걸 애완견이라고 했다. 이렇게 애완견의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마도 이재명 대표께서 인용하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 4월 27일 JTBC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당시 손석희 앵커가 워치독, 랩독, 가드독,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한 그 부분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워치독은 감시견, 권력을 감시하는 거고 랩독,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하고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 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나 비판을 받는다. 랩도. 애완견이라는 단어가 이때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어떤 보도를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 관련해서 미화영 판결이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기소했잖아요.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프로세스가 한 3, 4일 정도 안에 피고인한테 공소장이 송달이 되고 그 다음 7일이 지나면 국회에서 요구하면 7일이 지난 시점부터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자고 우리 국회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 보고 과거에 보면 여야의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공소장 내용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 내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보면 7일도 되지 않았는데 공소장의 내용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냥 기사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에서 그런 상황에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 흘린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피고인이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공소장을 그걸 언론이 이미 알고 막 하누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와영 판결에 대해서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는 보수 언론들이 왜 그러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년 전에 3년 6개월에서 이거는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한 곳이라고 판결했던 암부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언급해야지 공정한 언론안이라는 맥락에서 얘기한 건데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사 입장에서. 그 표현, 단어, 애완견 이런 단어에 집중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도 그럴 거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언론을 향한 발언들 또 방통의 2인체제의 모습들 이걸 비판으로 난 다음에야 할 말이 있는 것이 지금 별로 국민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하영 판결 관련해서 대북선거권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검찰에서 체포영장 법원에 청구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청구했을 때 기각당했잖아요. 그때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인신 구속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정말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국회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당사 압수수색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국회에 오면서 거의 도어 스태핑하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기억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작수사가 아니면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그랬어요. 본인이. 조작수사가 아니라면 구속영장은 기각... 그러니까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 조작수사가 아니라면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구속영장은 기각됐잖아요. 그때. 조작수사다. 조작수사라고 반증이잖아요. 조작수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구속영장은 기각됐잖아요. 본인들은 혐의가 있고 소명이 충분히 된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정말 표적수사, 야당 탄압성, 정치수사 이런 비판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자신감 있게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런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를 한답니다. 불구속 기소. 기소를 통해서 다투는 거죠. 재판에서 다투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구속 기소를 할 거냐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에 대한 인신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투는 거지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으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뭔가 불길하게 그렇게 기소했다가 나중에 무죄 나올까 봐 뭔가 불길하니까 기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하영 재판 끝날 때까지 두고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은 뭐냐면 그래놓고 조작수사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김성태 해유하고 안부수 해유하고 이하영도 해유하고 이런 정황들이 쭉 있잖아요. 형량거리한 것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이번 재판부에서 판결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짜여진 각본대로 신나저대로 간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반드시 조작수사 여부에 대해서 그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거죠. 하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큰 그림을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을까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계속 해왔고 그 준비의 결과로 이하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가 있었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의 이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쭉 비교해보고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언대로 하면 조작수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작수사가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면 대북송검 특검하자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죠. 특검을 통해서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다.